소울하지 못해 미안해 굴아지 못해 미안해 굴아지 못해 미안해 빨리 올라가면 안 돼 마음을 평안으로 계속 찾다가 화가 빨리 나는 사람이 지는 거 같아 욱하는 성격은 바로 되는 거네 됐다 아무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빨리 질문하세요 지금 우리 네 명이 팀 지금 우리 네 명이 팀 지금 우리 네 명이 팀 그냥 늦게 지금 늦은 시간에다가 화났어 진정해 진정해 이쁜 눈 이쁜 눈 이쁜 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뭐야 아하하하 네 뭐야 뭐야 아하하하 아하하하 진짜? 진짜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당신은 폭탄입니다 뭐 한 거예요? 영민이 형 영민이 형 요즘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 안 좋은데? 응 반응이 없죠 형 네네네 몇 살이에요? 스물다 스물여섯 살 어떡해 괜찮아 요즘에 잘생겨진 거 같아 뭐 뭐 했어요? 하하하하 뭐 했어요? 하하하하 뭐 했어요? 돈 되는 거에 비해서 약간은 저저 한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돈 들인 거에 비해서 약간은 저저한 것 같은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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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돈 좋다고 썼다 왜? 돈 싫으면 안 돼? 저기 난 돈 썼다고 안했었고 피로에 피로에 돈을 썼다 일단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도 인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이야, 너가 잘생겼다고 생각해? 진짜로? 야, 요즘 부쩍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들어? 아니, 부쩍 과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나 이거 성질이 있나봐 과하다는 거 뭐야? 그거 과해? 과하다, 왜? 과하다, 왜? 과하면 안 돼요? 엘레강스, 엘레강스 유지해, 유지 됐다 형 근데 키는 이제 자기 작은 거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놀려도 근데 왜 나는 항상 느끼는 건데 하이탑인데 왜 발목... 하이탑인데 왜 발목... 왜 복숭아지 마 보이는 거야 아, 키가 깜짝 그러지 마 아니, 키가 깜짝 그랬어, 나 하이탑 아, 뜨끔하면 이렇게 되네 와, 신기하다 이거 왜 그러니? 할 게 없다 할 게 없냐? 동현아, 할 게 없다 너는 무매력이다, 무매력 아니, 뭐... 아니, 뭐... 파고신복이 없어 다 무만에 올라갔어 형, 도와줘요, 형! 매력이 없으면 좀 도와줘 장단이야 아, 왜 이렇게... 농장에 가, 농장에 가, 농장에 가야죠 우리 얘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얘, 우진이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오, 됐다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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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니, 내가 했어 아니, 내가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상관 안 했어 이번 게임은 그냥 바구지네, 그걸로 아니... 동결하겠습니다 쓰고 있어 다음 게임 빨리 해야 돼 아무것도 안 돼 We are K-POP M.NET